브라이크 브라이크 아 잠시만요 아니 왜 힘이 없어 6기통인데 형님 전화해보라고 알았어 전화해볼게요 형님한테 엘리즈 어 어 형 말이야 스윗발에 풀러 들어갔어 이게 스윗발에 풀러 들어가라고요 형님? 네 스윗발에 풀러야지 이게 이 차 다리가 쭉쭉 떨어진단 말이야 아 그래요 형님? 너 지금 평양이니까 좀 기다려 네 어 야 너 형 쪽팔러서 이거 어떻게 사냐? 형 뒤로 하면 안 돼요? 뒤로 하면 되지 않을 거 같아요? 뒤로? 뒤로 갔다가 앞으로 세게 탈으면 될 거 같은데 오케이 나와! 자 간단하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근데 그냥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어 하하하하 아 차 기스나 할까봐 운전을 살살해서 그래 아 근데 기본입니다 기본 아 진짜 전화하라고? 아 뭔 전화야 우리 형님들 떡관종이셔 가지고 방송 타시고 내 차 무시하려고 이제 오시는 거 같은데 대기하겠습니다 오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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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관종?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? 떡관종? 예? 떡관종이래요 나라고 아 떡관종? 아아 형님 삐졌어 지금 하하하하하 전화 대결 한번 해보실래요 형님? 제가 아까 잠깐 빠졌던데 거기 가요 형님 과연? 아 형님 옆으로 가시네 그ми 야 자빠지진 않겠죠 형님? built in 빠진 거 아니죠 형님 빠졌어 아 설마 형님 저 루비콘 차주입니다 형님 이제 후진으로 빼는 거 보여드릴게요 형님 그런데 말씀 있ba 너 이 상태 나오면 내가 별붕선 층개 아 못 나오면 벌붕선 관계 나한테 죽을 수가 없어 그거죠? 힘은 진짜 좋은데 배가 어려워 넌 왜 해기만 하면 시즌 모드냐 맨날? 예, 쇼! 테라 아니야? 형님 제가 졌습니다 차 좀 빼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일단 차 좀 뺄게 오빠 달려 테라칸짱 나이스! 간단하죠? 테라칸 승이라고? 맞지? 내가 졌지 일단 대전이 오셨거든요 형님 이쪽으로 오세요 좋아 좋아 잠시만요 대장님이 여기서 멈추셨다는 이유는? 직하강이라는 거 아니야? 아 아 난 저기 못 가 난 저기 안 가 난 못 가 안 가 옆으로 내려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으로요 형님? 아 저는 안 돼요 운전이 안 돼요 형님 아 못해 못해 무서워 무서워 안 돼 안 돼 형님 여기 가실 수 있어요 형님? 아 이거 거의 기본이지 아 기본이라고요 형님? 아 기본이라고요 형님? 그렇죠 아 나 형 진짜 깊어요 잠깐만 형님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깊어요 형 진짜 그냥 깜짝이야 저기 깊잖아 네 아니 그새 차가 깨끗해졌어 아 차가 깨끗해졌네 아 차가 깨끗해졌네 아 차가 깨끗해졌네 성격이 진짜 깜끗해졌네 뭐야 형 형 잠수했어요 와 차가 움직여 형인데 보여? 야 이거 잠수함이야 시동이 왜 안 꺼지냐? 형 가 보러 봐 손 잡어 와 야? 아 빨리 꺼내줘 아하하하하 형 진짜예요? 빨리 가 안 돼 어 아 줄 잡으세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차갑이야 아 잠깐만 진짜 형님 여기 엄청 깊어 와 물 왜 이렇게 차가워 야 이거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얘 어디 있어 형 야 빨리 밑에 아무 데도 걸어 밑에 아무 데도 걸어 밑에 아무 데도 가요? 그 밧패 본 보라 있어요 민찌 하 아 네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잘 됐다 형님 대장님 차 시동 꺼렸어 한 번 더 이현이 빨리 다시 걸어 저 사항에 시동 끄지면 차 폐차해야 함 다 뜯었네 아 괜찮아요 형님 이거 너무 무거워서 테라칼 한 대로 안 되는데 아 나 갤로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깜짝 아 터졌다 이것도 아 형님 뛰긴 했는데 튼튼한데 걸어놨어요 아 아 위치가 가동 돼야 되는데 저걸로 아 윈치가 가동 안 된대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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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 아 와 RE- 아 되 아 이것도 걸쳐놨습니다 와 힘이 개쎄네 산산행위 산산행위 어 했어 껴어 껴어 이제 나온다 이제 차들 다 찍혀 나갔어요 지금 살았어 불고기 몇마리 들었나봐 와 고기다 고기다 야 따라할 수 있겠죠 로비콘? 제가 졌습니다 파워카 만세 와 형님도 엉덩이 다 젖으셨구나 와 근데 시동이 걸려있네 와 무소가 아니라 물소라고? 아 이건 진짜 물소다 물소 야 이건 차가 배수로가 따로 있어 저 밑에 물러오는 거 형들 이거 보이죠 여기 그래서 새차 할 때 이거 구멍 열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야 와 내 지프가 형님 차 따라갔으면 나는 벌써 그냥 울고불고 난리나고 난 똥 싸고 있겠다 바지 와 역시 내 차도 쟤네 실순데 이 차도 쟤네 실수도 이래서 물조심하라고 한건가 아아 아 이래서 물조심하라는 거구나 타러 왔을 때 물과 가서는 조심하세요 물귀신이 만날 수 있어 오 진짜요? 이제는 또 자체 입소하고 계십니다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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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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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동 지금 안 꺼졌는데 이러면은 운전도 지금 되는 거예요 형님? 네 아 진짜요? 우리가 따는데 업체에서 네 우리를 못 이기는 게 그거야 흐흐흐흐흐흐 우와 특허 내셔야 된다 차가 굴러간다 어 이거 장갑차인데? 아 근데 차 안 망가야 다행이다 형님 응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차에 톤이 얼마나 들어갔나요? 마음 아파서 얘기해 주마 마음 아파서 얘기하지 마 아 예 알겠습니다 오 야 살아있어 아 좋아 좋아 이상무 이야 살아있어? 아 살았네 아 목욕했네 제대로 목욕했네 사우나 갔다 왔는데 냉탕 들어갔는데 멀쩡하네 와 와 차가 여기까지 안 됐어 여기 내가 확실히 봤어 형님 질 수 없죠? 응? 고마는 해 하하하하하하 나도 부지러는 게 제일 싫어 물에 안 들어가잖아 아 드림이야 드림 야 잠깐 잠깐 놀러왔다가 식을 이렇게 시키나? 오 다행인 건 내 차가 그런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레전드 찍었습니다 역시 대장님이어서 빠그가 없으십니다 형님 그러면은 개 없이는 날 제가 찾아뵐게요 형님 알았어 오케이 형님 감사합니다 천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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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